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베자매 윗배 아랫배입니다. 저희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자매데도 불구하고 옷 입는 스타일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원래 자매들이 옷을 서로 뺏어 입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서로 옷을 공유를 많이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 하울을 해볼 건데 같은 아이템으로 어떻게 다르게 스타일링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크 그레이시 워싱의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인데요. 허리 라인의 하이웨스트 핏으로 엉덩이부터 여유있게 떨어져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터틀렉 디자인에서 흔하지 않은 트윈 디테일의 아이템입니다. 과하지 않게 쇄골 라인을 노출시켜서 슬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베이직하면서 스트레이트 핏인 기모 팬츠인데요. 발목이 조금 보이는 구부 팬츠로 귀여운 양말과 착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애니멀 프린트 스커트로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레이톤의 레더 제품으로 평소 레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투버튼 디자인의 베이직한 블랙 컬러 자켓입니다.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포멀한 느낌도 나고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 간절기 자켓으로도 좋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